네, 구식이가? 그래, 학교에도 안 나온 구식이가 오늘 낮에 공원에서 어떤 여자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내가 봤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공중변서의 쥐그림도 구식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또 지난밤의 사건도 그렇고 그렇다고 구식이를 간체대 앞자비가 생각하는 건 지나친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만 말이야 생각을 해봐 지금 대한의 어린이가 빨갱이 앞자비 노릇을 살 것 같으니? 강원도의 이승복 어린이도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숨겨간 걸 너도 잘 알잖니, 안 그래? 그러나 우린 알잖아 북한 괴뢰 도당의 그 악랄한 수법을 그러니까 네가 구식이를 만나서 얘기를 잘 해보란 말이야 여보세요? 숙이 있어요? 어, 숙이구나? 나 구식이야 어, 그래? 어쩐 일이니? 응? 약속이 없으면 내일 놀러 가자고? 좋아, 똘이도 마친 약이 있는데 같이 갈까? 어, 그래, 같이 와 아, 안 돼 너희 둘이만 가야 돼 음, 똘이는 안 된다고? 할 수 없지 뭐 내일 만나 어떡하지? 나만 오래 어쩌니? 응? 괜찮아, 숙아 아, 점점 이상하게 돼 가는데